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다저스 스타디움에서는 콜 레긴스와 개빈 스톤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앞선 8경기 성적이 6승 1패 1.81인 스톤은 5회 살바도르 페레스에게 초구 실투를 던졌다가 선제 3런을 맞습니다. 하지만 더 흔들리지 않고 7이닝 3실점으로 호토합니다. 다저스는 오늘 경기에 앞서 앤디 파에스, 미겔 로아스, 크리스 테일러가 특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동점을 만듭니다. 1014타자에게 단타 하나를 내준 레긴스를 상대로 5회말 다저스는 파에스가 4안타로 출루합니다. 그리고 로아스가 몸쪽 공을 잡아당겨 좌측 폴 안쪽으로 들어가는 투런을 날립니다. 한 점 차로 따라붙은 다저스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103타석 무홈런이었던 테일러가 메이저리그에서 헛스윙을 가장 많이 이끌어낸 공인 레긴스의 체인지업을 받아쳐 동점홈런을 만든 거였습니다. 테일러의 홈런은 지난해 9월 8일 이후 처음으로 테일러는 오늘 경기 전까지 6월 성적이 16타수 1안타 무볼렛이었습니다. 3타수 1홈런 1타점으로 경기를 마친 테일러는 WRC 플러스가 마이너스 1에서 10이 됐습니다. 레긴스가 7이닝 3실점으로 물러난 후 다저스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8회 말 다저스는 안타를 치고 나간 배츠가 스미스의 견제구가 빠지며 1호를 밟았고 오타니가 범타에 그쳤지만 현역 득점권 타율 1위 프리먼이 적시타를 날려 4대3 역전에 성공합니다. 오타니는 4타수 2안타를 기록했고 로아스는 3타수 2안타 2타점과 안타를 삭제하는 1호 수비를 했습니다. 다저스는 로아스가 안타를 치면 19전 전승, 로아스가 득점을 하면 12전 전승, 로아스가 타점을 올리면 11전 전승입니다. 또한 우한선발을 상대할 때 24승 21패인 반면 좌한선발을 상대로는 19승 7패입니다. 좌한선발 경기에는 럭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비 주니어는 7회마를 막아준 미친 바스켓 캐치를 선보였지만 공격에서는 4타수 무한타에 그쳤습니다. 페레스는 윌스미스의 백스윙에 왼손을 막고 교체됐습니다. 승리는 따내지 못했지만 팀의 역전승에 디딤돌이 되어준 스톤은 최근 9경기에서 팀이 8승 1패입니다. 다저스는 내일 7위를 쉰 야마모토가 등팔합니다. 바비 밀러는 다음주 목요일 쿠어스필드 경기를 통해 복귀합니다. 같은 날 커시오도 리앱을 시작합니다. 밀러가 돌아오면 다저스는 당분간 6인 로테이션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진격의 양키스는 시즌 첫 양보전도 승리하고 50승에 선착했습니다. 작년까지 보스턴 선수였던 버두고는 선제 트럼포함 5타수 3안타 4타점에 미친 활약을 했습니다. 보스턴 팬들은 자의로 양키스에 간게 아니지만 보스턴에 있었을 때 자기관리에 문제가 많았던 버두고에게 야유를 보냈습니다. 루이스힐이 볼렛 4개를 내주면서도 5이닝을 6K 1실점으로 버틴 반면 본인의 수비까지 흔들린 배우는 4.2이닝 5실점 4자책에 그쳤습니다. 소토와 저지가 2루타와 볼렛을 하나씩 기록한 반면 데버스는 2볼렛 2삼진에 그쳤습니다. 콜은 트리플에이 리앱에서 79을 던지고 4.1이닝 10K 2피안타 무블렛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양키스는 제이슨 도밍게스에 이어 또 한 명의 외야수 유망주가 토미존을 받았습니다. 팀 5위 유망주인 에버슨 페레이랍니다. 득점권 11타수 1안타에 그친 보스턴은 첫 번째 보양전을 패했고 셀틱스도 우승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센데고는 홈에서의 방망이가 살아나자 원정 방망이가 식었습니다. 4인승에 도전했던 센데고는 왈드론이 7이닝 2실점으로 역투했지만 메릴의 솔로홈런으로 한 점에 그쳐 매치에 1대2로 패했습니다. 수요일까지 67경기 3홈런이었던 메릴은 최근 2경기 3홈런이 됐습니다. 센데고는 부상에서 돌아온 프로파가 4타수 2안타를 기록했지만 타티스와 마차도가 8타수 무한타 4삼진에 그쳤습니다. 김하성은 2타수 무한타 1볼렛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시즌 첫 100마일을 던졌던 디아스는 무실점으로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어제 터뜨린 역전 끝내기 투런이 통산 첫 끝내기 홈런이었던 제이디는 결승 2타점 2루타를 날렸습니다. 월드시리즈에서 만나도 이상할 게 없는 필라델피아와 볼티모어는 명승부를 했습니다. 11승에 도전한 수아레스는 6.2이닝 6회 1실점으로 투했지만 8회 스트람이 산탄데르에게 동점 홈런을 맞아 승리가 날아갑니다. 1회에 리더홉 홈런을 날려 14개 중 7개가 리더홉 홈런이 된 슈아버는 10회 초에도 적시타를 때려냅니다. 10회 말 1점 차 2,3 안루에서 3루 주자였던 멀린스는 커크링의 공이 뒤로 빠지자 홈으로 뛰어듭니다. 주심은 아웃을 선언했지만 챌린지를 통해 번복되면서 다시 동점이 됩니다. 그리고 비로 경기가 중단됩니다. 1시간 11분 후 재개된 경기에서 볼티모어는 하고볼을 했다가 봄에게 2타점 2루타를 맞았고 필리스는 도밍게스가 11회 말을 막아냅니다. 팀의 핵심 불펜 자원이었지만 4월까지 ERA가 9.58이었던 도밍게스는 5월 시작 후 14경기 0.68입니다. 시즌을 포기하지 않은 휴스턴은 난적을 꺾었습니다. 6회 스쿠브를 상대로 알토베의 이루타와 브레그먼의 3루타 알바레스의 희생플라이와 두본의 투런으로 넉점을 뽑은 휴스턴은 헌터 브라운이 7인인 국회의 무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디트로이트 태생으로 우상 벌렌더와 함께 뛰고 있는 브라운은 지난해 부진에 이어 올해도 첫 9경기에서 1승 4패 7.71이었지만 5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하며 각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1이닝 4실점에 그친 스쿠볼은 ERA가 1.92에서 2.20으로 올랐습니다. 휴스턴은 약 3천만 달러의 잔여연봉이 남아있는 호세 아브레유를 방출했습니다. 아브레유는 포스트 시즌 11경기에서 4홈런 13타점으로 잘해주긴 했지만 지난해 OPS 0.680에 이어 올해는 OPS 0.361에 그치는 극심한 부진이 있었습니다. 휴스턴 입단 후 1.5년 동안의 승리기여도는 마이너스 1.6에 불과했습니다. 휴스턴 대나브라운 단장은 마감 시한 때 바이어가 될 것이며 선발 2명을 영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애틀란타는 템파베이를 7대3으로 꺾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7이닝 10K 2실점 패전을 안았던 세일은 7이닝 7K 2실점 승리를 따내고 2점대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오수나는 19호를 때려냈고 라일리는 2루타와 홈런 올스는 2루타 2개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애틀란타는 1번 타자 해리스가 햄스트링 부상을 입고 교체됐습니다. 해리스는 ILO를 전망입니다. 카디널스는 컵스를 3대0으로 꺾고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깁스는 7이닝 2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따내고 11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갔습니다. 깁스는 첫 3경기에서 1승 2패 6.16이었지만 이후 11경기에서 4승 2.64입니다. 8회에 때려낸 홈런이 0대0 균형을 허무는 결승 홈런이 된 페드로 파에스는 2016년 알레디미스 디아스 이후 처음으로 데뷔 첫 홈런이 8회 이후 팀의 리드를 안긴 카디널 선수가 됐습니다. 밴 브라운에 이어 조던 윅스까지 부상을 당한 컵스는 핸드릭스가 선발진에 돌아올 전망입니다. 워싱턴은 마이애미를 8대1로 꺾었습니다. 경기 도중 샌젤과 더가웃에서 충돌하는 모습이 있었던 고어는 7이닝 10K 1실점 승리를 따냈고 이번 시즌 타이 기록에 당되는 25번의 헛스윙을 유도했습니다. 워싱턴의 1, 2번 에이브라함스, 토마스는 5안타 5타점을 합작했습니다. 마이애미 저한 마무리 테너스 카스는 다저스, 양키스, 필리스, 볼티모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클리브랜드는 토론토를 3대1로 꺾었습니다. 클라세는 21세이브에 성공했고 콰은 4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토론토는 보겔백을 DFA 했습니다. 돌풍의 핵으로 떠오른 신시네티는 미러키를 꺾고 부승 2패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신시네티는 와일드카드 3위 세인트루이스와 반경기 차이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 6홈런인 칸델라리오는 6월 홈런 1위입니다. 미러키는 9회 말 2점을 따라붙어 1점 차로 쫓아간 2, 4, 2, 3로에서 퍼킨스가 초구 번트하우스로 물러났습니다. 그제 잭슨 메릴에게 첫 끝내기 홈런을 맞았던 메이슨 밀러는 1점을 앞선 8회 말 1, 3알루에서 올라왔지만 밀어내기 볼렛을 내줘 블론을 범했습니다. 11세이브 노블론 후 1세이브 이블론인 밀러는 5월까지 9이닝당 17.73진이었다가 6월 들어서는 7.93진입니다. 오클랜드는 마감시한테 팔아야 하는 얼쌉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데이빈 로버슨이 이틀 연속으로 배우프를 세타자 연속 3진으로 요리했던 텍사스는 시애틀의 패에 연승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텍사스 우승의 주역으로 시애틀과 인연 2,400만 달러에 계약했다가 크게 부진했던 가버는 1회에 동점 트론을 날렸습니다. 에인젤스는 자이언츠의 맹추격을 따돌리고 8대 6으로 승리했습니다. 트레이드 매물인 타일러 앤더스는 5.1이닝 오케이 1실점 승리를 따냈지만 5안타 오볼렛을 허용했습니다. 자이언츠의 희망이 된 엘리언 라모스는 스리런 포함 3타수 2안타 2볼렛 3타점으로 오늘도 대활약했습니다. 사무국은 펫 호버그 심판이 갬블링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호버그는 야구에 걸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항소를 제출했습니다. 호버그는 2020년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미스콜이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 이준석이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